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멋진 소나무 네구르와 오미자 육천주가 심겨져 있는 임야 만천평 반딧불이 살고 있는 관광 영롱용 테마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교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교사 이광규입니다. 유튜브 게시용 촬영장비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 영상 편집 기술 또한 그리 훌륭하진 않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물건에 대한 촬영 요청 주문을 하시면 성심성의껏 영상 제작하여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속의 토지 초입에 심겨져 있는 자태가 범상차나 보이는 오래된 소나무 네구르입니다. 오늘이 주인공인 오미자 육천주가 심겨진 만천여평의 임야와 함께 요 소나무의 멋진 자태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천시 덕산면 천고리라는 곳이구요. 덕산면 수지지로부터 2차선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했습니다. 아스팔트로 호장된 지 얼마 안되는 듯한데 도로의 폭이 그리 넓진 않네요. 도로를 따라 전신주가 쭉 연결되어 올라가는 곳을 보니 산속 어딘가쯤에 마을이 있을 듯 하구요. 반대 방향에서 차가 내려오면 어디로 패야하지? 하는 걱정도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만위는 아니지만 차가 교차해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군데군데 눈에 띄네요. 오른쪽으로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이 있구요. 왼쪽으로 주택이 스치우며 호환한 하늘이 드러나는 걸 보니 거의 다 왔구나 싶은 느낌적 느낌 들구요. 조금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니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구요. 드디어 도착했네요. 오늘이 속의 인야 입구에 자리한 4그루의 소나무인데요. 어딘가 운치있고 멋져 보여서 장시간 촬영을 해봤습니다. 약 6분간 이 소나무의 영상이 보여질 예정이니 혹 소나무가 지겨우신 분들께서는 9분 42초로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흐르는 도랑이 임야의 서쪽 경계이구요. 도랑 오른쪽이 속의 임야에 속하는 겁니다. 이 아스팔트 도로는 개인 사유지에 속하는 것이구요. 소나무가 있는 곳이 도로의 높이와 같거나 높다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게도 도로보다 약 1미터 가량 낮습니다. 4그루 소나무의 자태가 특이한 점은 각자의 가지 한두 개를 땅바닥에 다울뚱말뚱 늘어뜨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안팎에서 보면 마치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운치있어 보인답니다. 소나무의 몸통은 모두 다 당연히 하나름이 넘구요. 왜 가지를 위로 뻗지 않고 굳이 아래로 뻗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곳이 다소 고지대이다 보니 바람이 많이 부는 탓에 거센 바람을 피해보려고 했나 싶기도 하구요. 눈이 많이 와서 그 하중 때문에 일이 되었나 싶기도 한데요. 암튼 위로 올라갈수록 가지의 상태나 솔잎의 양이 빈약해 보이긴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소나무의 수령이 가늠은 되지 않습니다만 수령이 꽤 돼 보이죠? 영양주사라도 나서 보호를 해줘야 하나? 하는 기특한 생각이 마음 한켠에 들기도 하구요. 반면 여기 소나무 사이로 아트하게 데크를 짜서 정자를 지으면 아주 멋질 것 같다는 아주 인간다운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이곳에 고풍스러운 정자 하나 있으면 아주 멋질 것 같죠? 주변을 빙 둘러보니 소나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약 200여평 정도 될 듯 하네요. 암튼 소나무에 대한 멋진 구상은 이 임야를 소유할 새로운 주인에게 맡기기로 하구요. 저는 그냥 이 소나무들이 멋진 모습을 눈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겠습니다. 제천시 덕산면 천구리의 커텐 소나무 1분만 더 감상하세요. 여행의 장관? 일전하게 그려야 겠어요. 예행의 장관은 조금이라도 essere 현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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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행퍼만 피어디를 가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소개할 임야에서 소나무가 있는 입구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소나무가 있는 입구쪽에서 임야쪽을 바라본 모습이구요. 아스팔트 도로에서 임야를 올려다본 풍경인데요. 비포장길 위가 오미자밭입니다. 임야중 오미자밭 3분의 1 지점에서 관리사를 내려다본 모습이구요. 임야중 오미자밭 3분의 2 지점에서 관리사를 내려다본 모습이구요. 임야중 오미자밭 끝지점에서 관리사를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파이프와 그물망으로 잘 관리된 약 6천주의 오미자밭을 보시는 중인데요. 한동안 오미자가 농가 수익을 꽤 올렸었는데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아쉽게도 지금은 수익성이 없다고 하네요. 호두나무와 같은 인기있는 수익성 유실수로 품종 변경을 하여 새로운 귀촌 수익 영롱을 해야할 듯 싶습니다. 반디풀을 볼 수 있는 준고원이 청정지역에 위치한 분지역 마을 내 귀촌 귀농지입니다. 제천시 덕산면 천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용두지역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농림지역입니다.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해 있구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현재 임야와 오미자밭으로 사용되고 있구요. 지형은 부정형 완경사 지형입니다. 면적은 11,288평이구요. 이용제한사항은 임암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용도는 전원주택지나 귀촌 귀농지로 추천드리구요. 평당공시지가는 2천원, 평당매매가는 3만5천원, 공정매매가는 4억원입니다. 토지의 입구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소나무의 자태가 아주 매력적인 전원주택용지입니다. 11,000여평 중 7,000여평은 임야로 4,000여평에는 오미자 6,0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오염원과 오염시설 없는 청정자연이 임산영농을 겸한 귀촌귀농용지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왼쪽 소나무가 심겨진 곳도 임야의 면적에 포함되구요. 조기 강아지집 뒤쪽에 있는 도랑을 경계로 임야가 시작되어 저 위, 도로마래 산의 능선이 임야의 남동쪽 경계입니다. 대부분 농림지역의 임야로써 면적은 11,288평입니다. 저는 지금 임야의 서쪽 경계선 도로에 서있구요. 저 멀리 구름 아래로 임야가 보이고 그 아래에 있는 밭엔 오미자 6,000주가 심겨져 있습니다. 오미자밭을 향해 걷는 중인데요. 왼쪽으로 5평 정도 되는 저온창고가 보이구요. 그 뒤로 20여평 정도 되는 관리사가 보이네요. 이쪽은 오미자농풀이 뒤엉켜있는 것이 관리가 안된 듯한데요. 아무래도 오미자가 쇠기성이 낮다보니 그런듯하구요. 2호 임야는 경사도 약 25도 정도를 평균하여 동남쪽이 높고 서북쪽이 낮은 지형입니다. 제가 농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 임야에는 모든 종류의 유실수들이 잘 자랄 듯한데요. 이렇게 빨갛게 잘 익어가는 오미자들 보면 참 뿌듯하긴 하지만 수익성이 없다고 하니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일부만 재배하고 포도나무나 블루베리와 같은 수익성 인기 유실수를 재배하면 어떨까 싶네요. 특히 이곳은 반딧불이 관찰될 만큼 청정지역이라고 하니 11,000여평의 임야에 각종 유실수와 꽃 종류를 재배하여 체험관광 영농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구요. 저쪽, 북서쪽으로 밭이 더 계속되는데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네요. 지금 저와 함께 영상으로 보신 밭의 면적은 임야 전체 면적 중에 약 3분의 1 정도 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미자바트의 한 중간에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는 중이구요. 이 마을은 적당히 높은 지대로써 마치 펀치볼처럼 가운데가 오목하고 가장자리가 블록한 분지 형태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을에 들어서면 왠지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구요. 대여섯 가구의 마을분들도 상당히 호의적이시더라구요. 저는 지금 밭이 끝나고 산이 시작되는 경계점에서 서북쪽으로 보여지는 마을의 풍경을 비롯해 사방을 둘러보는 중인데요. 난딧불이 살아있는 중구원 청정지역에서 벗들어진 내구로의 소나무를 정원에 두려워 체험관광형 귀촌기농을 실현해보실 분이 연락을 기다립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초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주시와 중주건역 비용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문, 빌딩, 공인장, 창구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식과 성실로 진랄을 다하겠습니다.